반갑습니다. 좀 가슴 아프면서도 슬픈 소식인데 이제 강남도 드디어 시세가 많이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오늘 최고 하락률을 보니까 엄청 빠진 아파트가 강남에 등장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국적인 추세가 이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서울까지 하락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강남, 서울이라면 강남, 강남구 중에서도 뭐 황당과로 따지면 압구정동 뭐 이런 데는 이제 재건축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개포동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포동에 뭐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수헌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뭐 최근에 올해 한 월달 같은 경우는 한 32억 정도? 뭐 이거는 이제 사이트 보면 차트를 보면 나오니까 32억이 됐던 게 뭐 최근에 보니까 거의 24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4억, 천만 원. 약 한 24% 정도 이렇게 좀 빠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강남이 이제 최고가 대비 24% 이상 빠졌다고 했죠. 네. 너무 좀 많이 빠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대장님 보실 때 이렇게 서울, 특히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 강남구가 한번 좀 빠지고 있다 시세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여기 아실에서 보면 이제 최고가 32억 거래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날짜죠. 12월 달 해가지고 오늘 날짜 맞나? 5일? 5일 날짜네요. 이래가지고 24억 천에 거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스터디로 많이 다닐 때 강남 불폐라는 단어가 예전 사이클에도 있다가 있었죠. 네. 서브프라임 전후로 해서 이제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했었고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때문에 많이 휘청거렸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남 판교지구가 들어오면서 2007년부터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오면서 한번 흔들렸다가 그때는 우리가 금리가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양책을 쓰니 다시 올랐다가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떨어졌거든요. 네. 이 금방 한 1분가량의 이 메커니즘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어쨌든 좀 비싸니까 떨어진 거였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가격이 비싸면 결국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강남 불폐라는 말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우스포어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다.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장의 반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를 때 마지막에 오를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거래가 몇 건 없어요. 한 건, 한 건, 한 건이죠. 네. 보통. 거래량은 안 받쳐주는데 가격만 올라가요. 그 말인즉슨 이제 꼭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이 꼭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언제가 딱 고점이고 언제 꺾인다. 이거는 모르지만 신의 영역이신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이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약간 경고성의 메시지가 좀 남겨있을 수 있네요. 그런데 이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몇 건 안 되는 게 보면 24억, 28억 가다가 32억 이래 되잖아요. 최고가를 막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 건의 거래를 보면서 이때 보면 이 직전에 넣으면 거의 28억에서 맞죠? 29억 정도에서 32억이니까 네. 3억 정도가 올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니 뭐냐. 니가 위험하다 했는데 난 안 샀는데 3억 오르더라. 이래 되는 거지. 아프레쉬 달리지.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여기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볼 때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거든요. 세 가지 지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약해요. 네. 이제 다른 도시도 고평가고 여기도 고평가면 이게 고평가다, 아니다를 알기는 좀 힘들죠.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고평가다, 저평가는 알 수 있지만 서울과 부산. 그런데 서울도 고평가고 부산도 고평가다. 이러면 둘 다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한 거는 뭐가 있냐면 월세 대비 고평가, 임대료 대비 고평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가도 보면 이런 거 있죠. 10억짜리인데 월세가 500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똑같은 월세가 500인데 8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입지 조건이나 건물 컨디션이 똑같아. 그러면 뭐가 저평가예요. 8억짜리가 저평가인 거죠. 그래서 임대료 대비 보는 게 있는데 아파트는 월세보다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 대비 고평가냐 아니냐 이래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쓰는 방법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득 대비 집값이 있어요. 소득 대비. 대비 집값으로 유출을 해볼 거지만 더 정확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소득과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한 능력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 지수가 있군요. 그다음에 KB 부동산에서 주택 구매력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고 이 정도면 고평가다. 이거를 소득 대비 집값만 보더라도 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세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세계를 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게 쌓이는 데까지 저는 수년이 걸렸어요. 거의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정말 우리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임장도 다니고 자기 전에 부동산 생각하고 임장 가고 자꾸 잘 때도 부동산 생각하고 눈 뜨면 또 부동산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힘드네요. 그러면서 진짜 칼고 닦은 거를 정말 제일 중요한 지표를 빼고 빼고 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한 게 이거 보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눈높이에 맞춰서 좀 알려드리는 거고 뭐 이 정도 알려주면 우리 좋아요랑 뭐 이런 거 좀 많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맞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면 지금 레미암 블레스티지가 개포동에 있잖아요. 네. 개포동에 있죠. 개포동 하면 이제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이제 시세를 눌리면 개포동이 어느 정도 동 단위로 어느 정도 입지 정도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역시 압구정동이 압도적이죠. 당연히 1이네요. 네. 소초구에서는 또 반포동이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면 또 동 단위의 시세는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 학원 가면 이제 또 대치동을 보겠습니다. 대치동이죠. 이렇게 호객노론에서 학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서울 1이네요. 네. 서울 1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비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2.7만 원 이래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도 한 1만 5천 원이 안 돼요. 그렇죠. 음 대략 그러니까 보통 해운대 제일 잘 나가는 데가 1만 2천 원 1.2만 그렇죠. 이 정도니까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완전 격이 틀리네. 완전 따블 이상인 거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대치동 누구나 좋은지 알죠. 네. 근데 땅에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건물은 결국엔 낡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포까지 퍼지는 거죠. 그래서 개포동이 지금은 동 단위로 봤을 때 대치동보다는 따라잡아 버려서 다 비쌉니다. 강남 넘버 2네요. 네. 넘버 2에요. 넘버 2. 사실 우리 부초나무, 압구정, 청담 이러지만 아파트값에 보면 강남에서는 넘버 2 같아 버렸어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좀 안 났던 게 그런 게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개포동 하면 강남에서도 준위권에 들어가는 동이다. 그렇네요. 이렇게는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치동 바로 위 부초내준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학원가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치고를 들어갑니다. 사실 지인이나 이런 자료에도 있지만 리치고가 한눈에 보기 편하거든요. 리치고에서 우리는 강남구를 볼 거기 때문에 시군구별 분석에서 시군구별 부동산 동향에서 강남을 찍어요. 하면서 뭐 이런 흐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점수 지금 안 좋다고 나오죠. 저는 이거 예전부터 이거 사이트라든지 대표님 강의나 이런 걸 봐왔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도 높은 분석력을 가지고 계시다. 제가 다른 사람 칭찬 인색한가? 저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도 지금 고평가를 하는 거죠. 현재. 이게 저평가 지수이기 때문에 위로 가야 좋은 거고 아래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친절하게 좋음, 유의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일단 안 좋습니다. 임대료 대비 저평가 지수도. 우리가 말했던 소득 대비 집값 있죠. 이 평균 연봉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 높고 그리고 강남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을 보니까 31.9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평균 소득으로 이제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31년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한부도 안 쓰고 이것도 찍으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나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전 고점일 때가 얼마였냐면 이제 한 47.4 네네 그때 볼까요? 47.6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제 평균 값이 일단 평균 값이 얼마냐 했을 때 31.9다. 31.9 그 다음에 고점 값이 얼마냐 했을 때 37.6 그러면 47.6 했을 때 49%가 고평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가자면 요 당시도 고평가였는데 뒤에가 이거를 넣어주니까 이 평균선 자체가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7.6%가 고평가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평균의 오류를 조금 걷어낸다면 좀 더 더 고평가가죠. 예를 들어 뭐 31.9가 아니고 뭐 한 30이다. 뭐 이러면 60% 가까이 고평가가 되겠죠. 사실 코로나 시절에 엄청난 유동성과 저금리를 통해서 집값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다 하잖아요. 많이 빠져서 요 정도예요. 45.9입니다.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저 기후기가 좀 심할 것 같네요. 네. 심한 지역도 있고 더 심한 지역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어요. 45.9 하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약 40%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집값 4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평균선인 거지 이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싫어.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 또. 사실 우리가 자산이 올랐을 때의 기쁨보다 떨어졌을 때의 슬픔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죠. 그리고 이 정도 때 연글에서 사셨던 분들 내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강남에 뭐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좀 가슴 아프긴 해요. 또 여전히 한 40% 정도는 고평가다. 아. 그럼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고점일 때는 아까 47.6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최고점일 때와 단지의 최고가 시세일 때와 그 다음 평균과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 비율을 가지고.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최고점일 때가 아까 32억이었잖아요. 네. 32억이었죠. 네. 그럼 32억을 넣으면 얘가 21억 4천 정도가 이제 평균 PIR로 봤을 때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볼 때 평균 가격이 적정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평가지수 49%가 고평가 되었다는 것을 빼고 나면 적정 시세를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어떻게 보면 24억 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떨어지기 이제 평균상까지는 왔지만 어느 정도 오긴 왔는데 어느 정도 오긴 왔는데 조금 더 더울 수도 있다. 한 21억 5천이나 20억까지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러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금방 22년 5월에 24억에 거래됐던 거 24억 천만 원에 거래됐네요. 네. 그럼 이게 훅 떨어진 거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런 비율로 따서 적정 시세까지는 온 거네요. 네. 적정 시세까지 거의. 근데 여기서 이거는 강남구를 대표해서 한 거니까 네. 개포동은 좀 더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좀 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선이 이제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나온다. 근데 여기 이상 또 떨어진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정도면 적정 시세니까 이거 이하로 간다 하면 내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나의 행동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당학 뭐 시장이나 정책에 사실 내가 당했다라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좀 슬픔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명한 선택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뭐 이게 사실 레미안 블레스티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시는 사신분한테는 조금 지금의 거래카도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에 그렇죠. 반영한 그런 저희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참고사항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과정이고 소득 대비 집값이 굉장히 좋은 지표고 그걸 대입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 시세 정도가 적정 시세다. 우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그 정도 된다. 이 정도 포기 이렇게 좀 참고하는 기준점만 있어도 굉장히 좀 도움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주택시장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자기가 조금씩 반영해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여기 과거 거도 보시면 보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2003년 당시에는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그게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이때가 우리 월드컵 끝나고 IMF 극복하고 월드컵 끝나고 이제 좀 호경기와 함께 집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가격을 계속 잡으려고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었어요. 이때는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었어요. 지금 요 뒤쪽이 껴서 그런데 요쪽 왼쪽으로만 본다면 유리 없는 고평가였던 거예요. 이때도 그러고 난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졌던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서브프라임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평균가까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2013, 14년경이잖아요.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또 이 저평가 때 내가 이 언저리에 샀으면 굉장히 좋았고 이 언저리에는 팔았으면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최하의점 2014, 15년 때 최하의점에 꼭 안 잡더라도 그 영옆으로 어느 정도 구간이 있을 때 맞춰서 가더라도 맞춰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시장을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수치를 조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파트 스터디반에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강의 때 알려드리는데 제일 여기서 탑 오브 탑 제일 중요한 거 고평가냐 저평가냐 사람들이 수급가 이런 것도 보지만 거래량 이런 거 보지만 저도 그런 거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큰 방향을 잡는데 탑 오브 탑 가장 중요한 거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내가 알고 덤벼야 된다는 거예요. 고평가 상태에서 올랐다 한들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전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사서 3억 올랐는데요. 그거는 수치상 오른 거예요. 3억 올랐다고 바로 못 팔아요. 사실 팔기가 어려워요. 일부 초고수들이 법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힘들다. 일반적으로. 저 시기는 또 기본적으로 2년 만에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 고가도 한건 거래입니다. 한건 거래. 이 거래 건수도 보면 정말 거래 건수가 조금 작아요. 전월세밖에 없네요. 우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이때 최고가 하나 터지고 이때 당시도 거래는 별로 없었네요.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다르다. 부동산은 한번 해본 사람은 정말 뼛속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대장님이 그때 코로나 한창 유동성 풀릴 때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이게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가격이 그냥 생각 없이 튀는 거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저때는 거래량도 없는데 계속 신고가를 찍으니까 뭔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인지 자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지만 분명히 우리 방송 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우리 아시는 분들이 보거든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거 28억 좀 더 갈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살까요? 했으면 좀 더 갈 것 같기는 하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런데 팔 때 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팔고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사라 소리하기에는 가격이 거래량은 안 맞춰주면서 가격은 오를 것 같고 또 팔아라 소리하기에는 또 힘들고 맞죠. 지금 시점에서 2년간으로 돌아가는 그 지표만 보면 올랐어요. 그것도 최고가를 계속 갱신했거든요. 그런데 8시쯤 시즌이 다 돌아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지표들 무시할 수 없듯이 좀 경각심을 좀 가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래도 또 기준을 잡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좀 몸사리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